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도라이버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원장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현재 73일 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와이프는 완무중인데 다른 아기들은 지금 시기에 3, 4시간 정도의 수요텀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딸은 낮에 1시간마다 먹기도 하고 1시간 30분, 2시간 좀 길 때는 3시간 정도가 됩니다. 한 번 먹을 때 보통 몇십 분씩 먹고 많이 먹을 때는 30분 이상 먹기도 합니다. 딸이 자꾸 울면 입주 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고 따라오며 수요를 하곤 하는데요.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수요텀을 늘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요텀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하루 전부터 아이가 엄청 울고 자지러지기도 하는데 배아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더익스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원장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아기의 체중을 기록을 안 해주셔서 아기가 잘 먹는데 이러는 아이인지 못 먹는데 이러는 아이인지 체중은 잘 늘었는데 이런 아이인지 체중이 잘 안 늘었는데 이런 아이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매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대략적인 답변을 좀 드린다면 체중 문제는 아니어서 체중 얘기를 안 쓰신 것 같아요. 한 시간마다 먹고 한 시간 30분마다 먹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엄마의 역할로 넘어간 거예요. 만 2개월까지는 아기가 생존 본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시로 먹고 자고 자주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수유텀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아기에게 열심히 먹여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60일이 지나고 나서는 아기들이 주변 환경을 보면서 좀 다른 짓도 하고 먹는 데 집중을 못하는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배고파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일정한 수유텀을 우선 정하세요. 무리가 되지 않는 수유텀. 어쩔 때는 3시간이고 어쩔 때는 1시간, 1시간 반이다라고 하셨는데 아기들은 졸려할 때도 좀 빨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상을 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먹고 자는 것은 대부분 졸려서 좀 빨고 싶어하는 욕구를 엄마가 먹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배고파할 때, 배고파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것은 신생아한테는 하는 행동이고 이제 73일이나 된 아이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것은 그냥 빨고 싶은 거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아기가 입을 크게 불려서 이렇게까지 한다면 그거는 먹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아기가 이 정도 가지고서는 엄마가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기가 일어났어요. 딱 기상했어요. 잠에서 딱 깼는데 먹이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기가 배고파할 때 먹이는 거예요. 배고팔 때 먹일 때는 아기가 엄마나 배고파요라는 게 확실한 반응을 보일 때 엄마가 먹여주시되 아기는 대강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 환경이 막 보여갖고 이제 먹이면서 눈이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먹는데 약간 관심이 없고 엄마 적사출이 조금만 쎄도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떼고 이렇게 딴짓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하시냐. 아기가 배고파하거든. 확실히 먹이는 것은 나의 소관인 거예요. 배고픈 아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배고파한다는 것은 내가 먹여줘야 되지만 네가 배고파했어? 그러면 항상 확실하게 먹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먹고 나서 먹고 나서 조금 먹다가 한 몇 십분 먹다가 탁 뗐어요. 그러면 우선 먼저 트름을 시키세요. 트름을 시키고 나서 73일 된 아이들을 트름을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시키면 두드리다 보면 잡니다. 계속 흔들리니까 흔들리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전에 트름 시키는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해서 아기를 좀 이렇게 세우세요. 머리를 이렇게 해서 아기를 좀 세워서 아기가 고개가 이렇게 가슴이 펴지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위아래로 살살살 흔들면 트름을 합니다. 트름을 하고 나면 다시 먹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서 아기를 먹여주세요. 잘 먹고 체중이 잘 느는 아기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너무 자주 먹고 수요텀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수요텀이 완벽하게 일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시간은 넘어야 되겠죠.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엄마가 두세 번을 트름 시키고 꾸준히 먹이고 확실하게 먹였다는 엄마의 확신이 들 때까지 먹이세요. 그렇게 먹이고 나서 아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한 시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이렇게도 입이 따라오면서 짜증을 낸다. 그것은 졸려서 잠시 빨고 싶은 거니까 달래서 재우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들 질문 남기실 때 특히 아빠들도 질문 남기실 때 출생 체중과 현재 체중, 지금 일자, 현재 출생 일수 이걸 남겨주셔야 제가 그나마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은 많은 엄마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남겨드렸습니다. 수요텀을 강제로 늘리고 배고파한 아이에게 공간적 곡지를 물려서 늘리는 것은 생후 60일 이후에 아기들한테는 별로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먹이고 텀을 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기에게 더 먹으려고 했더니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트름을 해야 하는 경우일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트름해서 5분에서 10분을 쉬었다가 다시 먹이는 것을 추천해요. 하지만 총 수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30분 안에 수요를 끝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량이 많은 엄마들은 10분 안에도 먹을 수 있지만 전량이 좀 부족하고 좀 더 늘려야 하는 엄마들에게는요. 30, 40분 정도의 수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 망카페나 어디 이제 아기를 키워온 엄마들이 아 그냥 너무 오래 먹는 것 같아, 수요텀이 너무 긴 것 같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당장 아기한테 어떤 변화를 주고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확실하게 먹이면 자연히 수요텀이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으로 아기와 행복한 일상을 지내셔야 돼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아기를 울려서, 너무 울려서 우리가 얻을 거는 좋은 게 없습니다. 수면교 외에는 특별히 울리지 않는 것이 육아에 더 바람직한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도 우리 엄마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너무 장마철이라 밖에 보면 좀 더 우울하죠. 저도 어제 폭우 속에 코칭 다니느라 막 운전하고 인천까지 갔다 오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엄마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엄마들 너무 힘들 때는 나를 위해 맛있는 음료수라도 선물로 주면서 오늘 하루를 좀 잘 또 보내시고 내일 주말도 아빠랑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기운을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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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